야생이 지배하는 영역 들깨가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합니다 개가 새로 포식자로 저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인간과 불편한 동거의 시작 다 잡아놓은 거예요 다 이거 이거 여기다 들어간다 여기 사이가 야생화된 동물을 기록해온 지난 1년 그들은 왜 맹수가 된 걸까요 날씨가 추우니까 새끼를 딱 안고 있어요 새끼 있어요 새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원래 처음에 왔을 때 온 산에 개들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위에는 까마귀들 몇백 마리씩 있었고 야 뭐야 여기 도대체 동물구조 활동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야 야 저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지금 이거 이거 오마이갓 진짜 몇백 마리네 얘 얘 와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이거 이거 멧돼지야 아니 생닭을 아예 아 저걸 먹어 아우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생닭에 개 개 야 야 야 닭 머리네 이거 새끼 강아지가 이제 뭐 이제 추위를 모니 이거 죽음 이거 보이세요 대가리를 뜯어먹어가지고 머리가 없어 애기 강아지가 까마귀가 까마귀 얘들은 죽으면 그냥 까마귀 밥인 거지 추운 날씨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짜 뭐 아이들 상황도 개체소 너무 많고 이제 까마귀들도 이제 몇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뭐 서로 막 생 다 뜯어먹고 있어 뭐 지옥 같았어요 지금 이 농장은 1993년 북한의 천연 기념물인 풍산계를 들여와 최초로 사육했던 유명한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마리가 있었었나요 최초에? 최초에 있는 게 많았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최초에는 많았지 몇백 마리 한 5등 마리까지 됐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새끼 강아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분양받는 사람이 드물어진 데다 주인의 병까지 겹쳐 풍산계 관리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풍산계들 주인에게 버려진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개는 50여 마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끼들은 무료로 입양 보냈지만 성견들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포획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녀석들 침착하고 영리하기로 유명한 풍산계는 포획틀에 들어가기는커녕 서로 무리지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데요 사실 이 녀석들도 얼마 전까진 주인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엄청 영리합니다 딱 이쪽 거리가 되니까 팍 도망가네요 밖에 나와 있는 개들이 이게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어차피 먹이 공급이 안 되니까 들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가까운 이쪽으로 등산도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빠른 포획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드러나는 본성 현재 이 개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포획틀이 유일할 텐데요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녀석들은 점점 야생화돼 들깨가 되겠죠 1년 전 세만금에서 들깨 두 마리를 만났습니다 장이와 단이었습니다 들깨는 무리지어 사냥합니다 들깨는 무리지어 사냥합니다 덩치 큰 고라니도 표적이 되는데요 야생의 무법자가 된 들깨 야생의 무법자가 된 들깨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사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운 좋게 꿩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먹잇감 앞에서는 들깨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같이 사냥을 해도 먼저 먹는 녀석이 우두머리죠 이 모든 건 늑대의 습성입니다 사냥꾼이 된 장이와 단이 단이는 이 마을 출신입니다 단이의 단짝 장이도 같은 동네 녀석이었죠 하지만 세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인들은 장이와 단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잃어버린 장이와 단이 주인이 있는 친구 방울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거죠 그거 떠들이란 게 아 떠들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대여섯 마리죠 어떻게 돼요? 노란 거 하나 있고 까만 거 하나 있고 얼룩게 호래기가 생긴 거 하나 있고 저거 쟤네 두 마리도 그 물이에요? 응 그거 같이 크롭이요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방울이처럼 끼니 걱정 없이 살고 있을 장이와 단이 1년 후 장이와 단이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그 녀석들 와요? 안 와요 한 마리도 안 와요 다 어떻게 총으로 싸서 어떻게 했나 안 와 우리 근데 방울이가 저렇게 컸어요 아 제가 방울이에요? 방울아 안녕 어느새 훌쩍 자란 방울이 그런데 장이와 단이 소식은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 네 네 요즘 걔네들 나타나나요? 아니요 요즘 불쾌 본 적 있던가요? 날씨가 따뜻한 날은 저거 사람들 이리 와 이리 지나가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검정색 갈색 하얀 것도 또 빼빼현이 많이 많이 말렸더라 날씨가 따뜻해지자 나타난 세 마리 장이 단이가 사라진 자리 다른 세 마리가 이 들판을 접수한 것이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자 경계하는 녀석들 영락 없는 들깨물입니다 녀석들이 떠난 자리 방금 사냥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사냥터를 빼앗긴 장이와 단이 생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려져 야생화된 들깨 추적은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마리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고라니야 고라니 잡아놓은 거 두 마리 뜯어먹고 있네 넓은 들판은 들깨들이 좋아하는 사냥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먹잇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들깨 이 녀석들을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마리를 따라가자 놀랍게도 아홉 마리 들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 네 마리까지 있었는데요 원래 이동 생활을 하는 들깨들이 이렇게 무리짖고 사는 이유는 새끼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들깨 가족 먹잇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농가의 가축들까지 습격해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농가의 가축들까지 습격해 이제는 무리 지어다니며 자신보다 덩치가 큰 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들깨 무리들 이제는 무리 지어다니며 자신보다 덩치가 큰 소까지 맹수와 다름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는데요 맹수와 다름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는데요 잎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야생동물이 로드킬 외에도 다양한 사고로 들어오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동물에 의해 물린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개가 자연에 의한 포식자든 아니든 고란이나 너구리를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포유류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공격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가 새로 포식자로 저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어느새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들깨들 물이 지어다니며 사람들까지 위협하는데요 이 들깨들의 수가 우리 주변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매년 구조된 유기견 수는 9만여 마리 문제는 들깨가 은밀한 곳에서 개체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9마리 들깨 가족을 만났던 곳 그럼 백구들하고 4마리 새끼들이 살던 곳이 여기인가요? 여기 보면 한 코 있죠 저기요 네 네 네 걔들 보면 홀 하나 보이죠 네 그 자리로 들었다나 같이 한 곳이 사는 거죠 아 저기로 네 두 달이 지난 후 녀석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소리도 안 나고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이제 날도 따뜻했잖아요 이미 성장을 해서 이제 걸어갈 수 있고 어미를 따라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미 이 산으로 갔는지 저 산으로 갔는지는 모르고 이미 등지를 떠난 거죠 벌써 다 떠난 거네요 그렇죠 네 들깨는 생후 10주 정도면 독립합니다 네 마리의 새끼들도 이미 독립해 둥지를 떠난 것이죠 피해 신고가 계속되자 안산시에서도 포획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는 녀석들 그들의 행방을 찾아 꾸준히 추적했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갔고 또 이쪽은 이렇게 왔어요 이 파이터였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파이터였고 이렇게 파이터였어 이리 갔고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발자국이 다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죠 누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못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말씀을 여쭈려고 이쪽 뒷길만 해도 강아지들이 무리지어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보호협회 이미 야생화된 녀석들을 목격만 했을 뿐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년 11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산책하다 들깨 은신처를 발견했다는 제보자 우리가 찾는 그 녀석들이 맞을까요?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 발로 다져놓은 듯한 느낌이 몇 마리 있던 거예요? 그때 4마리 이상 있었어요 4마리 이상? 네, 소리로 듣게 멀리서 사람을 경계하며 짓는 백구 한 마리 마을에 인접한 야산입니다 마을에 인접한 야산입니다 2주 전부터 녀석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는데요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햇볕을 쬐면서 쉬고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곳곳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이를 구하는 들깨 우리가 찾는 백구 가족이었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막 할부하고 다니는데 밤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낮에도 못 다녀 걔 때 보면 피해 다니고 이제 사람이 잃은 입장인데 이게 자꾸 번식을 해갖고 많아져요 개체수가 많아져요 지난 1년간 들깨를 추적해온 환경 전문가 최종인 씨 이곳에 다닐 거 이리도 다녔고 아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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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넘어갔어 두 마리 이야 명당짜리네 이게 발자국도 완전히 발자국들이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앉고 있어 딱 앉고 있어 앉고 날씨가 추우니까 새끼를 딱 앉고 있어 이렇게 새끼 있어요 새끼 우거진 덩쿨 속 몸을 숨기고 있는 들깨 한 마리 품에는 갓 낳은 새끼들이 있습니다 아까 한 다수에서 말했던 것들은 이미 단대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렸는데 지금 거리가 한 3, 4m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도 오고 추운데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어 추워 배꼬야 배꼬야 야 저걸 어떻게 한대 배꼬야 갈까? 어떻게 추운데 어? 사람을 보면 경계하며 피하는 것이 들깨의 본능 그러나 새끼를 품은 어미개는 달랐습니다 매운 바람과 눈발을 맞으며 밤새 그 자리를 지키는 어미개 모성은 들깨의 야성마저 이깁니다 모성은 들깨의 야성마저 이깁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어미, 자기 새끼를 지켜야겠다는 진한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이 개는 왜 이곳에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사람을 피하는 건 들깨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기억 때문일까요? 이 개는 처음부터 야생들깨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키워지다 버림받고 살아남기 위해 들깨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들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남 영광군의 외딴섬 안마도엔 19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오래전부터 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녀석은 사슴 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대낮부터 농가 주변에 내려왔습니다 전부 이게 사슴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오 이거 똥은 엄청 커요 굉장히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이리 다녀가지고 이리 다니기로 근데 이게 사슴이 다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사슴이 다니는 길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섬 곳곳 어디서나 발견되는 사슴 똥들 이 배설물을 보면은 여름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르면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수분이 없잖아요 주로 나무들을 이렇게 갉아먹고 그런 이제 성분의 배설물이에요 야행성인 사슴을 만나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도로마저 점거해버린 사슴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 쟤네들 지금 어디서 이렇게 철저공항을 넘어가가지고 야 남새밥 뜯어먹는다 튄다 오 또 튄다 높은 그물도 소용없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사슴입니다 야 이야 저거 뭐야 저게 완전히 반진불처럼 반짝반짝 보여요 눈빛 불빛들이 이처럼 겨울이면 먹을 것을 찾아 마을까지 넘보는 사슴대들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지만 농민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주변에 나무라든가 이런 숲이라든가 사라질 수 있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대체로 빨리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식력이 뛰어난 사슴 지금 안마도엔 주민수의 5배가 넘는 천여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사슴이 저녁이나 동네를 들어와가지고 주민을 해코지 하려고 차도 한 벌로 타고 못 다녀요 배추, 무, 가을에 나락 같은 걸 심어놓으면 보통 그물을 3m 이상을 쳐야만이 가능하고 3m 이상 쳐도 한 3꺼풀 쳐도 거의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이는 사실입니다 안마도의 사슴을 추적한 건 1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물섬이라고 불릴 만큼 온 마을이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사슴 침입 방지용입니다 고추밭인데 뜯어먹고 그냥 고찔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도 농사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걷고 저녁에 또 덮어 씌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게 여름이 되면 섭취량과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슴들 마을이며 산이며 온 섬을 누비며 먹이를 찾습니다 여름이 되면 섭취량과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슴들 이렇게 사슴이 많아진 건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건데 생긴 게 사람이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됐을까요 그전에는 5마리, 10마리 미만으로 뿔하고 몸보신용으로 쓴다고 사다가 방목을 했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기하급수가 늘어난 거죠 올 1월 다시 찾은 안마도 사슴은 이제 본섬인 안마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마도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무인도인 5도 오, 뛴다, 뛴다 6마리 오, 저기도 있네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녀석들은 어떻게 이곳에 온 걸까요? 안마도에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자기 범위가 서로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그 옆쪽 무인도 섬으로 헤엄쳐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행도, 소성만도, 대성만도, 죽도, 안마도에 가고 6개 마을이거든요 6개 섬이거든요 배를 타고 다니면요 온 사방에 사슴이 보통 7, 8마리, 10마리씩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녀요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안마군도 본섬인 안마도에서 살던 사슴들이 생존을 위해 헤엄쳐 근처 섬으로 퍼진 겁니다 이렇게 주변 무인도까지 사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섬의 생태계는 안전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나무 정말 다, 껍질 다 밖에 먹었네요 껍질이 연한 나무는 사슴에 의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결국 나무는 고사하고 마는데요 참, 나 이게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가 했는데 이거 보니까 뿔로 이렇게 아주 진 이겨가지고 뜯어내는 자국들이 다 보여요 지난 여름 취재 후 사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생물 다양성 보존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슴을 생태계에 교란 생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화된 가축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슴 개체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영광군에서도 사슴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총기 사용 자체를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슴은 축산법상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 환경부가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야생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축이니까 농림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야죠 작년 8월 새로운 법안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항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 끝에 폐기됐습니다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민원처리용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사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높죠 예를 들어 동물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해서 보호하고 사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빠르게 대응 또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하에 사살해야 된다 포획해서 안락살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법안 폐기의 피해는 동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11월 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 중 3마리는 포획되고 1마리는 사살됐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몇 달 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제작진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도 곰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동물 때문에 불안한 것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신뢰가 되지 않는 게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오이 예방을 해준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길만 해도 결국 내내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니까 곰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관계, 정부 간의 신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사와 관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곰 탈출 사고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었는데요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대망이 열려 들어가고 있어 여주씨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작년 8월에 만난 농장주는 합법적으로 곰을 사육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조섭이 인공사육 흑아증 인공사육 곰 사육 흑아증 이거를 내줬어요 1980년대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반달곰 사육을 장려했습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키웠던 것이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반달곰은 야생동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반발했습니다 야생동물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범용의 규정이 있어요 산에서 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게 야생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야생동물이야 인공사육곰이잖아 인간이 밥을 줘야 먹고 살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 야생동물이냐고 현재 그는 불법 도축 혐의로 구속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곰들은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녀석들은 우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전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물들 온전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동물들 가축이냐 유해 조수냐의 논쟁 이 논쟁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나 곰처럼 방치된 채 살고 있어도 가축으로 인정될 땐 엄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한 논쟁이 지속되는 사이 곰은 우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사슴은 필사적으로 생존 영역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고 둘의 불편한 동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개는 생후 16주까지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대부도의 5마리 새끼도 조금 지나면 들깨가 되어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겠죠 제 새끼가 좀 더 커버리면 데리고 이동을 해버려요 막 이동해버리고 이제 걔를 사람한테 막 으르르르르르르르르 지금도 아마 으르르르르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2주가 다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젖을 떼지 못한 새끼와 어미계를 함께 포획하기로 했는데요. 모성애를 자극한 동시 포획 작전. 새끼 5마리를 안전하게 포획틀에 옮기고 어미를 기다립니다. 젖을 물리기 위해 새끼를 찾는 어미. 그런데 포획틀에 들어가는 대신 소리로 새끼들을 불러냅니다. 다급해지자 맹수처럼 새끼를 물어 옮기는데요. 다음날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5마리 새끼들. 어디로 간 걸까요? 인근 넝쿨 속에서 찾은 새끼 5마리. 결국 어미를 포획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새끼들만이라도 들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소로 옮깁니다. 이렇게 구조된 들깨들은 보호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일. 그 후 안락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4월 군산에서 주민신고로 포획된 어미 들깨와 새끼 3마리. 보호기간을 훨씬 넘긴 녀석들. 어떻게 아직 살아남은 걸까요? 4,500마리가 최대 수용인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 입양이 어려운 들깨들이 많아 이미 보호 개체 수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입양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유기견 개체 수는 늘어만 가고 상황은 열악해집니다.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물림사고도 많고 아이들끼리 싸움도 많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할 때까지 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안락사라는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구조하신 거예요? 정산면이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였어요? 구조된 유기견은 먼저 등록집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마리 정도 들어와요. 한 달에 10마리. 근데 가족으로 들어와요 요즘은. 지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누가 입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에서 관할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엉망인 보호소. 입양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호기간은 계속 늘기 때문이라는데요. 보시다시피 누가 와도 여기를 보면 놀랄 정도로 더러워요. 아이들이 앉아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봤는데 제가 와갖고 해봤는데. 아 그건. 이상과 현 씨는 틀리다고.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2020년부터 120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해드리는데.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다 그 뭐야. 10일 지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현재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2명 진 씨는 현재 5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모두 유기견입니다. 뭐 먹어? 음. 그 중 봉구는 들깨였습니다. 2020년 10월. 직접 구조한 녀석이라는데요. 야. 얼음이냐? 무서워네. 어우 나 잘 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나. 하나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들깨 생활을 한 봉구.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더 많았습니다. 4개월간 매일 보호소를 찾으며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명진 씨. 변화는 아주 더뎠지만 봉구를 포기하지 않고 입양까지 결정했는데요. 봉구. 봉구. 집으로 데려왔지만 다른 유기견과도 어울리지 못했던 봉구. 이들아 자랑하자. 가자. 봉구 이리 와. 가자. 1년이 지났습니다. 봉구. 두명진 씨의 정성은 들깨의 봉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되게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점차 점차. 천천히 하다 보면 들깨가 된 우리 봉구처럼 그런 아이도 점점 좋아지고. 인간이 저지른 일을 다시 인간이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어느 한 개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이와 단이처럼 우리나라 들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야생동물입니다. 사람에 의해 키워지다 버려져 상처입은 녀석들. 이들과 불편한 동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